두 분은 서로 양보를 좀 많이 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은 이 사모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만나서. 그런데 항상 불안하다는 얘기는요. 여자에 대한 그런 믿음 같은 게 조금 없어요. 아버님 자체가 그리고 살아온 것도 솔직히 만만치 않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 사모님 역시도 역시 똑같고 같은 사람끼리 만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은 본인은 지금 사장님은 돈은 항상 본인 몸을 움직이면 돈은 따라요. 마르지는 않아요. 마르지는 않고 기준님은 항상 돈에 고략이 있어요. 돈에 풍파가 많아요. 벌어놓은 누가 가져가요. 좀 바보 같아요. 사모님. 그런데 우리 대주님은 지금 제가 많이 돈을 써서 지금은 다 그냥 맡기고 있거든요. 대주님이. 내가 너무 밀도 저지르고 쓰고 막 너무 써서. 그런데 실제로 막 막 썼다고 하면 돈 들어오면 뭐 올라갔는지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아버님은 지금 올해부터는 건강을 조금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시는 것도 좀 많이 힘에 부치고요. 좀 내 고집이 있으신 분이거든. 맨날 밤 늦게까지 해요 그냥 쉬울도 없이. 그래야지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그런데 자식 없어요. 전처 애들. 있죠. 봐요. 안 봐요. 못 보죠. 그런데 제가 전에는 내가 안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보고 싶은데 애들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이 커서. 나는 이 사모님 지금 살고 있으신 분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저도 참고 좀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는 무언가 궁금하셨으니까 오셨잖아요. .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사장님은 조금 고비고비 잘 넘어가신 게 보이거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잘 넘어가고는 있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움직이면 굶어 죽지는 않는데 본인. 그런데 건강이 제일 문제고. 그런데 오늘 신령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본인 삶을 좀 돌아보래. 그래야지 이 지금 사모님하고 실패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딪치려고 참고 그냥. 저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나 삼촌벌 정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내가. 본인 나름대로는 아버님 나름대로는 삶에 대한 풍파를 거의 막고 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삼신자손을 왜 물어보냐면 아이들을 왜 물어보냐면 정말 못했대요. 네. 부모 노릇도 못하고 그 전처한테 남편 노릇도 못하고요. 그런 셈이죠. 제가 잘못돼서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은 제가 먼저 요구했지만. 못했대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장의 의무도. 그잖아 우리 씨만 이렇게 갖다가 뿌려놓으면 뭐 할 거야. 밭에다가. 내가 거두지도 못할 거를. 어. 그죠. 어.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항상 미안함을 갖고 사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랑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사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늙고. 병들면. 이 사모님이. 계속 본인 옆에. 어. 계실지 모르겠다고. 왜냐. 둘 다. 본인도 불안 속에 살고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을 안 벌어다 주고. 일을 안 하시면. 어느 누구 하나 나를 건사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맞아요. 제금도 보면은. 내가 돈을 안 주면은. 떠날 사람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아요. 네. 이 양반이 지금 그렇대. 예. 그래서 내가. 본인 앉아있는데. 재혼이냐고. 불안. 불안. 항상. 삶 자체가 불안해요. 네. 헤어질 수도 있다는. 네. 헤어질 수. 점사는 헤어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헤어질 수 있다. 있을 것 같아가 아니야. 헤어진다. 네. 그러니까. 불안하다. 너희들. 삶이. 네. 내 갈 곳이. 본인 삶을 뒤돌아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인들 눈치를 좀 채요. 응. 내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축을 하잖아. 우리. 매일 일하는 것도 저축이에요. 응. 그다음에 남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저축이야. 그렇잖아. 밥을 사주는 것도. 어. 내가. 내 업 닦는 거고. 근데. 많든 적든. 그래도 내 새끼들을 돌봤어야 되고. 어. 그 저축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새끼들이 안 보고 싶다 하는 거고. 어차피 본인이 내가 보기 싫다고 한 거는. 내 자식을 포기한 거잖아. 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이 사모님도. 본인이 나이 먹어서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곁에 아무도 없을까 걱정된다고. 왜. 이 사모님 자체는. 항상. 먹고 사는 거에 긍긍정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삶에 대한 능력. 돈. 고집이 얼마나 세요. 남자. 어. 이 능력. 돈의 환란과 남자의 환란을 같이 겪으시는 분이에요. 어. 왜. 돈을 벌어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그죠. 남자는 항상. 끊임없이. 들어온다 그래. 이 양반은. 본인하고 지금 이. 헤어져도요. 나이 차이도 지금 많이 나잖아요. 거의 띠동갑인데. 본인하고 헤어지셔도. 아버님하고 헤어지셔도. 이 여자분은 남자가 또 따라요. 지금 훈인신고 하셨잖아. 그치. 그래서. 사장님이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둘 다. 이 사모님 역시도 그럴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본인 안 불안하세요. 뭐. 가끔 어느 때는. 이 사람 진짜 날 위해서. 진짜 사는 건가. 내가 돈을 많이 안 주면. 어떨까. 응. 그런 생각에. 가끔 이제 돈을 못 줄 때. 그럴 때가. 쪼개서. 사장님이 조금 쓰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살림살이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뭐. 이제. 제가 다 돈을 맡기고. 들어온 거 다 맡기고. 또. 제가. 가위로. 뭐. 다른 걸 해서 조금씩 버는 건. 이제. 제가 그냥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본인이. 조금. 확. 믿음을 백프로. 주고 살기에는. 좀. 불안해요. 사모님 자체가. 본인도 알고 있으세요. 있는데. 나한테 왜 물어보니. 아버지 돈 많아요. 모아둔 거 많으세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 없잖아. 어. 어떻게 보면. 그 달 벌어서. 그날. 그 달 벌어먹고. 사시는 거거든. 그래서 딱하기는 한데. 이건 내가.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다. 내가. 이미. 뿌려놨단 얘기야. 삶의 굴레를. 거기서 내가. 헤쳐나가는 거는.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64세를. 돌아보니. 에. 해놓은 거는. 그닥 없고. 아버지. 에. 그 다음에 항상. 불안 속에. 삶을 살았어. 어. 젊었을 때는. 객기도 있었고. 또. 아버님 역시도. 여자할란도 또 있었고. 어. 여자가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본인 삶에. 어. 제가 많은 거. 그죠. 어. 제가. 본인이 자제력도 또 없고요. 솔직히. 에. 없어요. 자제력 있어요. 아버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 말 물어보자. 아버지. 호적이. 그. 혼인신고 이거 한 거. 줄 간 거 말고. 네. 빨간 줄 간 거 있어요. 빨간 줄요. 어. 법원에 뭐 이런 거. 그거 뭐 사소한 걸로. 뭐. 뭐. 교통사고. 음. 교통사고 이제. 중앙선 침범돼서. 미끄러져서. 음. 그거. 응. 응. 이 아버지는 이제 관제가 조금 항상 따라. 응. 응. 근데 아버지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이 사모님하고는 끝까지 사시려고 하면.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끝까지 못 사시겠다는 얘기야. 음. 본인. 그 본인. 자리는 마련해야 되고. 노후 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운전을 하시. 운전을 하시건 하는 일에 있어서 관제가 조금 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제 얘기를 하시거든. 가래서. 관제가 한 3년 4년 5년 안짝으로. 관제가 조금 따른다. 그래서. 그 관제를 안 끼게. 본인이. 평상시에 조금 전신을 받자. 그럼 소송 걸린 건 지금은 2건이 있어요. 그치. 뭐 뭐 걸렸어요. 다 이제. 돈 문제로 걸려있죠. 빌려줘서. 아니요. 제가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파산을 한 상태라서. 돈이 이제. 저도. 이제 돈을. 왜 내가 줄 간 거 있냐고 물어보잖아. 왜 자꾸 관제가 껴있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그래요. 잔잔하게. 내 아버지.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네. 했어서 그게 좋죠. 본인은. 본인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해요. 지금은. 매우 걱정스럽다. 내 인생은 아니지만. 어. 왜냐하면 이 사모님. 같이 안 살아요. 그치. 안 살아요. 혼인신고는 하고. 어. 살고는 있으시지만. 간대. 가요. 가. 어. 본인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자꾸 벌려. 순간 좋아가지고. 어. 가고 나면 지금 너무 좋은 일 시킨 거잖아. 또. 어. 근데 그 돈. 지금. 자꾸. 그게 얼마 얼마에요. 아버지. 어느 거. 갚아야 될 게. 관제 끼신 게. 어.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은데. 뭐. 한. 2000 뭐. 그 다음에 하나는 한. 7,800. 어. 근데. 아버지. 지금 아빠 모아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매월 쓰기에 갚은데요. 어. 어. 그러면 매우 큰 거잖아. 아버지. 어. 그쵸. 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응. 아직은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응. 근데 아버지 정신차 드셔야 돼. 왜냐면. 이 사모님은. 돈. 그렇게 풍풍 안 갖다 주면. 가요. 가. 어. 인대까지도 지금. 잘 버티고 있었지만. 응. 응. 가요. 가. 말은 이제 안 간다고 하겠죠. 내가 간다는데. 응. 그런.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삐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저거 이름으로 하자고 해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근데. 나 아버지. 내가 계속 그러잖아. 관제가 지금 자꾸 낀다고 한 5년 안짝으로는. 관제가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해요. 어. 이해 있어요.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 3. 2024년도. 2024년도. 까지근. 볼을 완전히 칠거고. 5년 안짝 까지근. 사모님이랑. 쪽 나요. 응. 이 3년 안에 사모님하고. 안 나면 5년 안짝으로는 나요. 왜. 이혼도 관절거든. 이해하셨죠. 어. 이런. 관사를 타고 나셨어. 본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응. 교통위반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응. 이렇게. 기록이 남아야 돼. 사주 8자에. 예. 지금. 관제는 껴요. 5년 안짝으로. 사모님이랑 못 살아요. 못된 사주네. 네. 못된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박복하죠. 어. 근데 그거를. 내 사주 8자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내가. 또. 내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당이 대신 빌어주기는 하지만은요. 얼마만한 그 사람이. 의뢰자가. 간절한지도. 되게 중요해요. 간절하지 않은데. 어떤. 신이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 조상신도 안 도와줘요. 그거는 내 손에 장을 지죠. 도와줘요? 아니에요. 안 도와줘요. 돈 냈다고 다 해결돼요. 안 해요. 어. 내가 내 삶의 주체자가 돼야 되잖아. 성인이시잖아. 아버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70이야. 심히 걱정된다. 본인 노후가. 그래서 아이들 보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거기에다가 본인도 저축을 안 했잖아. 그죠. 항상 애달파야죠. 떨어뜨려 놓고 내가 못 보고. 내가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못 키우면 돈으로라도 해야 되고. 그죠. 돈이 곧 마음이니까. 아니야. 맞아요. 네. 네. 아버지는 다 벌려놓고 와가지고. 뭐가 있어야지 그것도 기사 희생을 하는데. 지금 이쪽 저쪽 사업자 그것도. 네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사장님은 어 대주님은 아버지는 그냥 사업하지 말았어야 돼. 남의 밥 먹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오히려 배송이 편한데 또 지금 벌려는 것 때문에. 그 십사리게 또 적기가. 응. 근데 그거 돈이 되냐고 그게. 요즘은 이제 뭐 늦게까지 하고 하니까. 그런 대로 돼요. 대기는. 일이 안 끊기고서. 계속 있으니까. 그럼 뭐 해. 밑 빠진 독이. 물풍기지. 그래서 본인도 똑같잖아. 어. 파산 신고 한 거잖아. 이제 그 전에 이제 있다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은 뭐. 마음은 안 돌아올까요. 애들요? 네. 돌아오겠어요? 전혀 안 돌아올까요. 계속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돌아오겠냐고. 돌아오겠냐고. 돌아오겠어? 안 돌아와. 기대도 하지마. 왜? 늙어서 병치되는. 찌찌작거려. 애들 보고 하라고?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짝으로. 아니잖아. 아빠 그거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야. 응? 응?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보잖아. 응? 뭐 어쩌라고. 막막히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어린 데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어쩌라고. 지금 욕이 그냥 방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고 있는데. 물어보잖아. 재혼이냐고. 앉자마자. 이름도 안 써지는데. 이 여자. 이름도 안 써지는데. 이름도 안 들어온다고. 지금 싸모님인지 싸모님인지. 여자를 너무 밝혀놨다고? 네. 여자를 너무 밝혀놨다고? 여자를 너무 밝히고 살았다고? 그래. 밝히고 살았어. 내가 말하잖아. 여자할란이 많았다고. 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 말고도. 내 말 속에 답이 있잖아.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서. 뭐 이제 전복으로 오면서 내 인생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점상에서 뭔 얘기를 해줘. 쌍욕이나 가지. 아버지. 어? 맞아요. 그 전에 사모님. 원래 사모님. 애기 엄마들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잘한 거 있어요? 이혼했으니까 잘한 게 없죠. 그러잖아. 책임 못 졌잖아.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살. 살. 살 때도. 그냥 하나. 그 사모님만 바라보고 살 자신 없었잖아. 있었어요? 사모님 있었으면 다른 여자 안 만났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그러잖아. 우리가 그냥 엄마들끼리. 옛날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딱 아버님 나이 또래. 엄마들이. 응? 예? 잘생겨갖고 돈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지 인물 자랑하고 돈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돈도 없고. 어?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골값 돈다잖아. 엄마들이. 목욕탕에서 하는 얘기야. 본인 나이 또래.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그거 모아서. 어? 그거 새끼들한테 다 갖다줬어요. 아니잖아. 아버지. 어? 본인 좋아서 쓰고. 어? 본인 생활 다 하고. 여자 만날 거 다 만나고. 어? 몸은 고단하지. 다른 여자들은 왔다 가지. 에?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만난 여자도. 지금 살고 있으신 분도. 내가 그러잖아. 이 여자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놨잖아. 내가 초판에. 궁금하다며. 못살아씨. 못 산다고. 그 뭘 어떡하라고. 노후가 좀 걱정된다. 너 갈 데 있냐고 물어보잖아. 갈 데가 없어. 근데 애기가 돌아오냐고? 아이고. 그 말 말 뜻을 알아먹어야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애들. 추억이 있어. 뭐가 있어. 애틋함이 있어. 뭐가 있어. 뭘 심어준 게 있어. 사랑을 심어줬어. 뭐를 심어줬어. 같이 있을 때 맨날 어? 자기 입고 잘났다고 고집 그렇게 부리고. 어? 애들 학교 앞을 가봤어. 보고싶어서. 뭐를 했어. 대학 등록금 되줬어. 아버지. 학비 되줬어. 그때. 부도맞아가지고. 애달 고등학교였다. 몇 살 때 헤어졌는데. 아.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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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년도에요. 어. 어쨌든. 못했잖아. 형편 풀렸어도 못해줬잖아. 아버지. 근데 그대 부도를 막고도. 어. 여자는 있었다. 그때는. 모르겠네. 그때는. 뭐. 낮에는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아버지 지금은 없어. 이 사모님 안 있어요. 아버지 곁에 계속 늙어서까지. 애에게. 뒷수발해주고. 에? 등 긁어주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5년 있다가. 이 사모님이. 본인 곁에 있잖아요. 그럼 와요. 어. 너무 오래. 와. 안 있어요. 잘 넘기셔. 어쨌든. 일은 하시면서. 관제 낀 것도 해결은. 지금 보셔야 되잖아. 그죠. 어. 그거는 하지 보셔. 어. 갚겠다 하고. 그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어. 계속 인간 산대. 3년에서 5년. 근데 와이프는. 그어도. 어느 때 보면 되게 잘 해요. 네. 또 어느 때는 좀. 너무 답답하고. 잘 하라 그래. 그냥. 어? 근데 옆에 안 있는 데니까.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않아? 365일 24시간 붙어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 아빠 여자랑 안 살아봤어? 결혼생활 안 해봤어? 어? 365일 맨날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버지 바람 한 번도 그 전에 사모님하고 살면서 안 피웠어? 어만 짓거리 안 했어? 그랬죠 어 하고 들어가잖아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못 산다고 못 살아 그거 관제 낀 건 아버지의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해 구슬해도 안 되는 거고 구달 돈도 없고 구태서도 또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뚫린 게 있어야지 본인이 인데까지 내가 그러잖아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어? 근데 이것도 서른 몇 살 때 마흔 몇 살 때 오면 해결을 하잖아 그치? 해결할 비빌 언덕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해하셨지? 이해하셨지? 본인이 인재부터는 지금 그래도 지금 64세면 젊어요 어?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 그거 하시면서 정리해요 아버지 이해했지? 네 이제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답답하네 아버지야 아 잘 좀 봐주세요 답답하게 왜 답답한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같이 살까 안 살까 물어보면 못 살아 아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아퍼도 어쩔 수 없어 본인도 알고 시작했을걸 그거는 그냥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중국 가서 같이 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 가서? 뭘 살았지?